안녕하세요 정은별이에요 오늘은 연말 오늘은 연말 오늘은 연말에 대해서 샤넬언니가 선물해줬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아까 내가 이상하게 말해줘 카메라에 잘 안들어오네요 어머나 잘 안들어오죠 오 제 몸이 까매졌어요 까매 볼게요 와주세요 엄마 제발요 이러면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트 해줬어요 엄마 냄새는 크리스마스 리스트가 냄새가 듣는데 진짜 풀이거든요 냄새가 듣기 진짜 소나무랑 진짜 생활을 써서 내가 만든거래 너무 지독해요 왠지언니 지독해? 가운데에 어우 안보여 가운데에 초가 있어요 초도 있고 근데 엄마는 너무 좋아 풀이형은 너무 좋아 예쁜 볼들도 있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와 신기한게 있는데 여기 이런거도 있어요 아 볼 볼도 여러개 있고 와아아아아아아아 넷파리 넷파리 너무 예뻐요 언니 고마워요 샤넬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있고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오 너무 좋은 향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 그리고 두번째 선물이에요 뿌려주세요 딱 말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꽃 있잖아 현의 꽃이 반짝이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막 후두두둑 떨어져 그리고 예쁜데 저희 집에는 이 꽃이 있는데 반짝이가 없거든요 근데 반짝이가 있어서 좀 근사한거 같아요 예뻐요 요번 연말에 나온거에요 와 그리고 여기에는 소금이 완전 예쁘게 포장돼있어요 리본에도 반짝이가 있고 꽃에는 반짝이가 더 많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샤넬에서 한별이한테 주라고 연말선물로 준거야 저한테 주는거에요? 응 뜯어보세요 제가 뜰 수 있죠 아니 못 뜯잖아 반짝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예쁜데 뭐지 뭐지 우와 이거 봐 지갑이에요 아 이거 열어봐요 지갑이에요? 그건 케이스에요 아 헉 대박 지갑 너무 예쁘네 여기에다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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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인데 포켓이 세개가 있고 여기 이제 한별이가 학교 다닐때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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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여기다가 넣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거에요 엑어버리고 길다 파 파 파 보여줘야지 피부와 네 이거는 판매되는게 아니라 파 고요 VIP 선물로 따로 나오는 제품이래요 너무 내 식탁이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고마워요 안에 고마워요 판매되는 것도 봤는데 판매되는 거는 여기가 캐비어 소재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램스킨이나 고트스킨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반짝이 로고에 반짝이 있고 예뻐요 그냥. 반짝이가 좀 있어요. 선별이 학생 되면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넬 뷰티에서 받은 선물 뜯어볼까요? 어디에요? 아 거기였군요. 입구 좀 잘 찾아봐라. 오 냄새 완전 좋네요. 냄새 나요? 어머 진짜 많이 난다. 이건 샤넬 뷰티에서 받은 선물이고 캔들이에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아라. 근데 가까이서 맡으니까 냄새가 지속해요. 근데 바닐라 향이라고 하는데 엄청 향이 강해. 바닐라 향이 안 나요. 어? 이거 봐요. 조회? 보세요. 어느날 어떤 소녀가 여기다가 불을 피웠어요. 갑자기 정암별 유족이 불에서 나왔어. 뽀뽀라고 전화가 안 나요. 불장난 하면 안 돼. 뭐? 불장난 하면 안 돼. 아무튼 연말이라고 선물 챙겨주신 샤넬에 너무 감사해요. 안녕. Nei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